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풋마늘 김치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풋마늘 김치, 마늘 쪽, 고추장아찌, 홍각김치, 그리고 풋마늘 무침이예요 그 다음에 오이소화기, 나방물김치, 치즈돈가스, 꼬마돈가스 준비했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ienda 그거 territories хорошо sin 먹ологству에요 고 di gel 단무지 잔 끈 굉장하네요 이거 vigilan기 시끄러쉬 는 단순히 끝난iene 조금 둘이 없었거든요 질감! 쫄깃쫄깃 초콜릿 아삭아삭 와! 정말 맛있어요 아... 아... 저게 너무 맛있어요 매운 고추냉이 너무 좋아 마늘은 매운 고추냉이 매운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구운 고추 소시지 와우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다니 내가 생각한 자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아다니 왜 이렇게 먹으면 맛있었지 맛있엉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치킨은 겉에 넣어서 먹기 싫어요 너무 맛있다 먹기 싫어하는 것 같다 이 맛은 그냥 먹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운 맛은 맛은 없어졌어요 매운 맛은 매운 맛은 매운 맛은 매운 맛은 매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스테게티 오징어 초콜릿 바삭바삭 와.. 진짜 맛있게 먹었지만 맛있네요 매콤한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자, 소시지 매콤한 고추냉이가 참기름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저는 고추냉이를 먹었지만 너무 맛있어 오징어 찹쌀떡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추냉이네요 표고버섯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쭈쭈쭈쭈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바삭바삭 계란 계란떡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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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시원해! 너무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